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자 오늘 두산 애너빌리티 영상을 좀 빠르게 켰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뒷목을 좀 잡을만한 자 그런 뉴스와 그런 공시가 내용이 확인되는데 두산그룹의 꼼수가 다시 한번 시연이 됐습니다 자 내용은 결국 이거죠 자 두산바켓과 두산 로보틱스 포괄적 주식교환은 없었던 일로 일단 철회를 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자 금감원의 정적 요구 문턱을 좀 넘어보려고 하는 모습인데 자 결국에는 두산 애너빌리티 자회사 바켓을 자 어떻게요? 두산 로보틱스로 옮긴다라는 합병안은 그대로 자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별로 지금 완벽한 철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결국에 두산바켓 상장 폐지하고 자 두산 로보틱스로 합병을 하느냐 아니면 상장 폐지 않고 그냥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을 하느냐 자 이 부분은 다른 것 뿐이지 사실 저는 말장난이 거의 말장난에 가깝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돈 잘 벌고 있는 두산 바켓의 지분을 어쨌든 지분율이 높은 두산 로보틱스 거의 대주주 지분율이 68% 잖아요 자 이쪽에 자회사로 두면서 자 배당을 지금 굉장히 많이 좀 가져갈 수 있는 또 현금을 많이 지금 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결국에 최대 주주가 좀 많이 취하려고 하는 이번 합병안에 지금 최종 목적 숨겨진 의도를 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이라고 하면 다들 이제는 공감을 하실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이 추진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하면서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었을지 우리가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되는데 자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안이 추진을 이제 하려고 하면요 자 금감원에 이제 다시 이 정정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금감원에 이제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자 승인을 얻으면 주총 일정을 다시 잡아야겠죠 자 주총 일정이 잡히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그제서야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합병이 되든 철회가 되든 자 이 부분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었던 9월 25일 자 임시 주총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 임시 주총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자 이 부분이 오기 전에 자 일단은 다시 한번 두산그룹에서 액션을 좀 취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꼼수가 결국에는 이렇게 전공법으로 가면 전공법으로 가면 자 주변에서 지금 일단은 피곤하지가 않을 텐데 자 금감원장도 그렇고요 자 우리들도 그렇고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돌려서 자꾸 전공법이 아닌 자 돌려치기로 자꾸 가려다 보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싸움이 계속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이런 거를 바라보는 우리들도 굉장히 좀 피곤해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왔던 뉴스들 다시 한번 좀 체크하고 대응 방법 최종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뉴스도 자 지금 매일경제 단독으로 해서 자 흡수합병 철회를 하겠다 자 금감원 정정 요구에 지금 원안을 수정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 부분은 이제 공시로 다시 확인이 완벽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뉴스는 자 이런 뉴스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금감원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 그래서 끝내 자 끝내 합병을 철회를 한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 가지고 옹호하는 기사가 나올 때 이때 좀 분위기가 쎄하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 부분이 좀 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준비했던 게 자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지금 준비하면서 자꾸 두산 바켓에 자 지배구조 개편을 자 놓지 않고 있는 건데 자 이번 수정안으로 지금 주가는 엇갈렸고요 당국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자 로보틱스와 바켓을 자 철회를 하는데 있어서 자 금감원의 입장은 자 정정 요구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 백기를 들었네 자 이 압박에 뭐 지금 내가 뭐 양보를 했다라는 자 그런 뉘앙스로 철회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지금 중점이 아니라 금감원에서 정정 요구를 했던 자 이 부분의 중점은 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뭐냐고 라고 말씀드리려면 자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자 로보틱스 밖에 취소한 포괄적 주식 교환의 앞단계에서 이뤄지는 로보틱스와 분할 신설 법인 자 에너빌리티에서 떨어져 나온 서류상 비상장 회사로 두산밖에 지분을 보유해 보유하는 자 이 합병 비율을 자 1대 0.12에 관한 지적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장 법인인 분할 신설 법인의 본질 가치를 매길 때 두산 측은 수익 가치 미래 가치를 자 시가로 산정을 했는데 지금 금감원은 배당이나 현금 흐름을 고려한 평가법과 비교 검토 해볼 것을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이걸로 정정 요청을 이걸로 했는데 자 결국에는 이 부분은 지금 그대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금감원에서는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자 이거를 하던지 말던지 상관이 없다 결국에는 이 부분이 정정이 안 되면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거요 자 무제한으로 정정 요구를 자 하겠다 자 원칙대로 심사를 할 예정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두산그룹이 한번 꼼수를 펼치려고 했는데 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금감원장이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원칙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주주님들 우리 두산애너블리티 주주님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자 이거를 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자 금감원의 문턱을 지금 못 넘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결국에는 자진철회로 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 이 철회는 자 부분 철회라고 하던가 아니면 조금 일부 변경이라고 얘기 들어지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철회는 자 완전한 철회를 말씀드린 거에요 완전한 철회 두산 박획과 로보틱스와 지금 그 다음에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이 3사의 지배구조 개편 완전한 철회를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두 개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자 이 금감원에서 지금 완고하게 다시 나오고 있죠 자 그것 때문에 시간에서 자 두산 박획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소폭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자 변동성을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대응을 자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주가에 대한 방향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지 주주님들의 이 대응이 또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자 일전에도 우리가 이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을 했을 때 자 결국에는 누구를 움직였어요 정치권을 움직이고 또 어떻게 됐어요 금감원장을 움직이고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계속 끌고 올 수가 있었는데 자 이번에도 우리가 여러분들 같은 방향성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우리가 수익을 자 극대화 하려고 한다면 지금 같이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혼자 하신 것보다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1점부터 말씀드렸던 자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정보를 계속 공유 드리는 방이 있는데 자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일정 그리고 지금 이슈들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한 코멘트 타점 같은 부분을 지금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오실 분들은 제가 위에 번호를 남겨 드릴 테니까요 두산이라고 문자 주세요 두산 그러면 타점과 앞으로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슈 놓치시니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이 구간에서 어떤 액션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서 같이 방향성을 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전부터 같이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계세요 주주님들이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하실 분들은 두산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010-2508-80-06번 두산이라고 문자 주셔서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 꼭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뉴스가 이제 나와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제가 방송을 대놓고 말씀 못 드리는데 이 철회에 관련해서 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두산그룹도 이런 시나리오를 좀 잡고 있다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단독으로 뉴스가 하나 나왔었잖아요 매일경제 그런데 이 부분이 일단 좀 간을 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단독육수로 내보고 반응을 보고 나서 이번 이슈에 대해서 공시를 방향성을 좀 잡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지금 한번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무산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렇죠? 행동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께 같이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산 관련해서 여러분들 제가 선물을 여러분께 같이 좀 드릴 건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많이 평소에 눌러주셔서 여러분들께 오늘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세력주 포착 긴급 세력주 포착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목표 수익률 40에서 50%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까지 해서 매수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력주를 좀 다룰 때 명확하게 주가가 무조건 올린다라고 하는 그 시점들이 딱 있어요 이슈가 굉장히 크고 재료 사이즈가 크면 여기서 지금 일정이 정해져 있을 때 무조건 이건 상한가 간다라고 보여지는 이 부분인데 상한가 한번 가면 30%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 가운데서 2연상을 안 가면 다음날 20에서 10%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40에서 50% 수익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매수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3거래일 안에 여러분들이 이런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지금 여기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 세력주 관련해서는 제가 원래 혼자서 한 5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2천에서 한 2천5백 정도 수익을 가져가려고 했었던 종목이요 그런데 9월달에 우리가 추석이 있죠 추석 앞두고 여러분들도 또 자금을 좀 많이 융통을 하셔야 되고 또 추석 앞두고 시장이 매기가 평소보다는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세력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제가 이 내용 보내드릴 수 있도록 세력 문자 주시면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만원 정도 넣으시면요 3거래일이니까 한 400에서 한 500 정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여유가 있으시면 한 3천 정도까지 넣으셔서 한 1,500만원까지 만들어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액으로 한번 경험 삼아 하시는 분들도 100만원으로 하시면 40에서 50만원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으시죠 단기간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해보시고 지금까지 세력적 포착이 됐을 때 검색기로도 포착이 되고요 다각도로 이런 재료나 이슈와 일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때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실패했던 적은 없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안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샐리드였어요 샐리드 샐리드였는데 자 두 번의 타점을 줬죠 자 완벽한 세력주였고 자 두 번의 타점을 저희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바닥에서 이제 자 10배가 상승을 했는데 자 우리가 세력주인 건 어떻게 알았어요 자 바닥에서 삼연산 가면서 첫 파동의 370% 그죠? 주가가 올라가면서 코로나 치료제로서 자 재료가 엮였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세력주라는 걸 확인을 했었고 자 이때 첫 눌림목 자 올라갈 때 잡는 게 아니라 첫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마이너스 35%까지 조정출 때 자 4400원 이하에서 딱 이틀 동안 매수기에 주고 170%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눌림목을 자 고점 대비 22% 조정 주고 300% 추가 상승을 했는데요 자 두 번째 눌림목에서는 5900원 이하에서 자 3일 동안 매수기에 주고 주가가 올라갔죠 자 최저점에서 잡는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주가가 지금 크게 크게 올라가면서 이 수익 구간을 충분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을 대응하셨던 분들이 많이 가져가셨고 이 셀리드 여러분들이 하셨던 분들 기억이 굉장히 좋으실 텐데 자 이번에 안내 드리는 이 세력주도 꼭 같이 해보시기 바라고요 바쁘셔가지고 이번에 못하셨던 분들 또 사업하시느라고 셀리드 놓치셨던 분들 세력주 늘림목 매매 이번에 꼭 같이 하셔서 수익 목표 수익은 40에서 50% 매수 기간은 오늘까지니까요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서 금요일날 기회 꼭 잡으시고 이 큰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가져가실 분들은 세력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무료입니다 자 두산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무료로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두산이라고 해서 같이 세력이랑 같이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종목이랑 종목 자료랑 타점이랑 입장하도록 같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수익을 계속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채널도 성장하고 저도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표가 여러분들께 구독 좋아요 많이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도움 되시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일장인데요 자 금요일장 보통 변동성 좀 크게 나오니까요 자 오늘 대응 잘 하시고 들어오실 분들 두산이라고 문자 주셔서 들어오시고 오늘 정말 좋은 기회도 꼭 잡아보시길 계속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